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단 두 건의 사고로 모두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시군별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반영한 교통사고 심각도인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청주의 최종 합계 점수는 61.24점, 전국 30만 이상 시 29개 중에서 29위 꼴찌를 기록하면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분야별로는 자전거와 이륜차, 도로 환경 등이 가장 낮은 등급인 2등급을 받았고 사업용 자동차와 보행자는 불과 한 단계 높은 D등급에 그쳤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도로 환경은 50점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교차로 사고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다시 말해 청주에 있는 교차로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D등급을 받은 보행자의 경우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특히 많았는데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에도 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차량이 끊이질 않고 무단횡단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무려 4,700여 건이었고 부상자 수도 7천 명을 넘었습니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전북 전주에 비해서도 발생 건수와 부상자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557건으로 200여 건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교통안전지수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함께 도로교통 계획 단계부터 시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